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좀 나와주시고 또 자주 하시는 분들 아주 귀한 간증 하시는데 짧게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더 감동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재미있게 잘 듣고 저도 겁이 많은데 겁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네요. 저는 왜냐하면 다 아시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늘 그곳에서도 교제하는 내용이 저렇게 솔직하고 또 진솔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은혜로움 간증만 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무슨 뜻으로 그 말 했냐고 치열하게 이렇게 하고 지나가니까 소화력이 교회 전체가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자기 모습을 저렇게 완전히 벗고 지내가지고 여기 떠나면 갈 데 없다 하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형제들도 거기 떠나서 갈 데가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당 안 될 때는 예를 들면 대구의 이세종 형제 유성교회 다니다가 너는 대구교회 한번 가봐라 거기가 맞을 것 같다 하고 보내서 대구교회를 온 형제거든요. 토론토에 있는 하정구 형제는 토론토에 있는 하정구 형님도 유성교회 다니다가 토론토 교회로 오고 이렇게 교류가 되었고 끝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추구하고 살고 있을 텐데 언어와 문화의 껍질을 벗기고 만나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더 넓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저의 늘 가진 생각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더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월 달에 4번 사주인데 처음으로 참석했어요. 그런데 참 말씀을 듣고 내 위치를 지킨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마침부터 내 안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환경으로 사람으로 교회를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그 갈등 속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사람하고 통화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의 말씀으로 갈망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내어주지 마라. 이 말에 제가 너무 용기를 얻어서 다시 교회를 오게 됐거든요. 교회를 오다가 아무튼 어떠함으로 제가 다시 발길을 돌아서 집을 가게 됐거든요. 솔레 언니가 여기까지 와서 교회를 못 온 이유를 좀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과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또 이석근 형제님이 말씀했는데 두 가지가 정말 저한테 귀에 쏙 들어왔어요.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하나님을 얘기해보자. 이 얘기가 나한테 너무나 우리가 모인 자리가 은혜받은 자리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 그리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만 들으면 저는 신명이 나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진 거, 실제적인 거 이 얘기만 들으면 어떤 얘기보다 진짜 내 안에 있는, 내 환경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이 다 덮어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 솔깃하게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아까 가늠한 여인 사건을 얘기하면서 참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 참 특이하게 해석을 하셨고 비단에 있는 사람, 비단에 있는 사람은 정지할 수 없는 자 전에 이현례 목사님께서 우리 큰딸이 분노 조절 장애로 참 주변 사람들과 자기 자해를 하면서 결국은 병원까지 가게 되는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은 정상적으로 됐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 환경에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잘 몰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한마디가 아까 이 얘기가 너무 같은 말이라서 밝은 곳에 오면 자기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하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제가 기억에 확 남았거든요. 그래서 비단에 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비단에 오니까 나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나의 질병이든 그 핑계와 변명을 다 무시하고 내가 이 위치 안에서 그 비단에서 말씀을 듣고 그 깊은 교통 안에서 사귐이 무엇인지 오늘 이석훈 형제님의 두 가지 말씀을 내 안에 심어져 가는 게 너무나 나의 오늘 말씀 듣고 이 교회에 잘 왔다. 내가 용기 있게 그 사탄에게 내 몸을 내어주지 않고 내 위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통하기 위해서 왔구나.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고 또 그것을 즐겁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쭉 다 들어봤습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핵심이 뭔가 이게 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관계만 잘 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립니다.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대로 각자 생각에 오른 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중국 남바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평화와 안정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딱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많은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분을 그분의 뜻이면 자기 목숨도 드리는 분입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런 관계로 내가 관계를 갖고 살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안식과 평화가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불안 속에 살다가 맙니다. 염려, 불안 결핍, 부족 이거 채우려고 살다가 어둠 속에서 인생은 끝내고 맙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냐는 내가 받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뜻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죽으러 가면 죽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다 얻다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온 존재를 아버지께 다 드리고 사신 분입니다. 자, 우리는 아마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가 안 사는가 이걸 다시 조명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위주로 살았는가 내 욕심, 내 계획, 내 목적 내 유인, 내 영광 이걸 위해서 살았는가 여기서 판걸음 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본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본들 어차피 끝 안 납니까? 여러분 다 알지요? 다 끝납니다. 그 자랑도 끝나고 자기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권력도 끝나고 부도 끝나고 다 끝나고 맙니다. 사랑하던 가족도 다 끝나고 마는 거 아닙니까? 뻔히 다 알면서도 그 끝없는 아무 결실 없는 그 인생을 붙들고 실험하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년 동안 짧은 삶을 살았지만 정말로 평강과 안식 속에 살다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이 삶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그 죄로 말마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과 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맺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그것을 다시 봉합하고 잃었던 아버지를 다시 찾아주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딱 뭐가 대답이 되냐 하면 자기를 포기하세요.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다 막 기쁘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자기를 하신다고 그랬거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에게 맡기면 돼요.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고 그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됩니다. 안식과 평화를 누립니다. 희락을 누립니다. 이것을 맛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영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숙점입니다.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김석훈? 이석훈 형제님을 초청하고 좋아하시는 이유를 오늘 짧은 시간에 들었지만 너무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 굳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지 그 사람과 깊은 사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어떤 해석이 내 안에서 해석이 되어 저 사람 말이 해석되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교회로 다른 교회로 이렇게 보냄을 보내는 야 우리 이스쿤 목사 형제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깊은 사귐을 사귄다는 게 뭔가 너무 알아줬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이렇게 너무 가슴이 뛰고 아멘이 되어졌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 그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어떤 목적 하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냥 내가 좋으니까 막 전했던 그런 전도를 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아 정말 그 깊은 사귐을 사귄다는 게 뭔지 뭔지 너무 오늘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알아줬고 그 저런 그 생각을 가지신 그 형제님을 좋아하는 우리 김치현 목사님 같은 분과 함께 우리가 지낼 수 있다는 게 야 이거 너무나 큰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들려짓던 것은 저는 이제 그 참 내 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내가 들려짓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는 내 일이 끝났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내 일이 끝나가는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너무 아멘이 되었고 저도 내 일이 끝나가는 사람이고 내 말이 없어지는 사람으로 내가 정말 그 그 형제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안에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갈수록 자꾸만 드러나는 것이 내가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 일이 끝났다 할 수는 없지만 내 일이 끝나가는 사람으로 내 말이 내 안에 있는 내 말이 끝나고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 말이 내 말이 되어서 내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그 널 빛마취되는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대전에서 오신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저는 말씀은 잘 못 알아듣고 술에 대해서 목사님이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말씀을 하면서도 술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술을 좋아해요. 저도 술 안 먹은 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이 좋나 술이 좋나 술이 좋다 그러지 하나님 잘 몰라 모르는데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자기 신도들은 재면하지만 자기 인생을 고백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도사지 말 잘한다고 신나라 까몽사도 해봐야 그거 누가 잘 안 들어 그런데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목사님 인생이나 뭐 목사님 미국 유학 갔다 왔다 이랬지만 나는 청성대학원 때 왔어 청성대학원 청성대학원 나와도 말을 못해도 저는 진짜 뭐 대구교회 89년도 이래 왔지만 와가지고 참 많이 댕겼어요. 많이 댕기고 이랬지만 댕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이 바뀌어야 돼. 내 인생이 네가 위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러지 않느냐 청소부가 청소하면 되는데 무슨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지랄하고 내가 검찰장이 불사대 됐는데 무슨 그 계획인겨 가봐야 교도소 빽이 더 가겠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네 위치가 어디냐 내가 말씀 듣고 표현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마음의 일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오늘 그 대전소 목사님이 참 술 얘기하니까 내가 기가 속고 대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가 또 있어요. 한 잔이 한 잔이 열 잔이 되고 열 잔이 여러 번씩 눈알이 뱅글뱅글 다리가 비쳐 어이없은 마늘아 불타고 났구만 어이없은 마늘아 야구선수다. 아멘. 그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 미아리 눈물고기 교도소 실 때 지은 곡이거든요 노래를 한 번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미아리 첫 번 노래가 미아리 눈물고기 이 노래를 내가 이제 교도소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나이 20세에 교도소가 웬 말이요 아침 저녁 가다 밥을 된장국이 웬 말이요 간소의 청금 소리 파타 소리 그칠 새 없이 채수들은 울고 있지요 감방에 홀로 앉아 출간 날짜 기다리는 한마는 청성교도소 아멘 시영이 오빠가 계셔가지고 청성교도소가 너무 친근해서 잊을 감이 없어 너무 많이 들었고 오빠가 너무 좋으니까 오빠가 말하는 교도소가 교도소 같지가 않아가지고 좋아요 그냥 그 하여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더 깊은 사기만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잘 못 봐서 다 이제 좋으면 아 다 들었다 여기 좋다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더 알아보려는 마음을 갖지 않잖아요 사실 자기가 만족하면 배부르면 이제 끝나는 건데 참 한편으로는 신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가 돼서 나오게 됐고 아까 이제 가늠한 여자 얘기를 잠깐 하셨으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그 세세한 촘촘한 율법 아래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유대인의 상식으로 그 죄 없는 자가 도를 던져라 하면 자기가 죄 있는지 없는지 다 알잖아요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양심적이라고 표현하신 그 교수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가 그 말을 했을 때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그들의 상식이 아닌가 저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고 사실 또 얘기를 하는 게 더 쉽지 사실 듣는 건 어려운데 들으려는 마음이 없이는 소통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이루고 사신 것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와주셔서 그 마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크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비단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어제 교회 안에서 우리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제 여기서 모임을 했거든요 그 모임을 한 주제 중에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 말씀을 오늘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나와봤습니다 특히 오늘 이스크 형제님 그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일이 끝난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일이 끝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 제게 또 깊이 다가왔습니다 교회 안에 저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제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거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아마 그게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점점 더 교회 안에 선악가가 판치고 내 안에 선악가가 자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같이 있다 보면 우리가 서로 판단할 거 우리 서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계를 넘어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내일을 끝나게 했던 어떤 빛이 발견된다면 이걸 교류와 소통 안에서 더 잘하게 하는 게 비단에 있는 사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교회 간의 교통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 안에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말로만 듣던 유성교회의 역사를 오늘 다시 듣다 보니까 우리는 의도를 하든 않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빛을 통해가지고 요리 안에서 드러나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가지게 되었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너무 우리가 깊이 한 40년 동안 대구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너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다 사실은 어느 날 눈을 어떤 충격의 눈을 뜨다 보니까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찾게 되고 그 과정에 오늘 유성교회까지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되었는데 어제 교제 중에 제가 깊이 와닿았던 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정관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 너무 교회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같은 길을 교회 가는 교회들과 더 깊이 교류하기를 원하고 또 아니면 뭐 성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만나야지만 우리 안에 빛이 흘러갈 수 있는 게 성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끼리 있다 보면 그게 몰라요 흘러갈 데도 없고 맴돌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교회와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도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점점 밝아지고 이 빛을 자꾸 사역해 봐야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귀한 줄 알게 되고 그렇죠 동참을 하다 보니까 귀한 줄 알게 되고 그런 시발점이 되는 어떤 첫 말씀을 오늘 이석훈 형제님께서는 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있었던 교제 그 교제 가운데 제 안에 심었던 작은 씨앗을 말하고 싶어서 나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훈 교수님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되게 친숙하고 뭔가 친근하시거든요 어디서 뵙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가지는 생각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되게 반가웠고요 어떤 그 더 깊은 사기만으로 라고 하셨나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참 좋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정해진 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과정 가운데서 좀 갈등하시고 나름대로 고민하셨던 거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셨던 것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약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보다는 주변에 있는 조연들에게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조금 기존의 해석이랄까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르게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약간 교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서 다윗보다는 사울 저도 뭐 요나나 엘리야 이런 사람들의 갈등이나 고민 이런 거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이 제게 저랑 참 비슷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대구교회를 만나서 대구교회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 해석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나의 일이 끝나가는 중이다 그렇게 일단은 받아들이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단정적으로 이것은 이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깊이 와닿았었고요 그러면서 아까 전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고민도 제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면서 폭력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는데 그것도 저 많이 와닿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천하에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이 저 형제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어도 여차하면 그것이 폭력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늠한 여인 말씀하시면서 조용히 물러간 나이든 분들이 멋있었다 그 표현이 참 좋았거든요 보통은 예수님하고 가늠한 여인에게 포커스를 두는데 조용히 물러간 그들에게도 어떠한 빛이 임했을 것이다 참 멋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항상 성경에서 주인공인 두 사람 예수님하고 상대자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주변인들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이 어떤 생각하는 거 거기에 좀 관심이 많은데 그들에게 눈을 돌리시고 관점을 두시고 멋있었다고 하시는 그 부분 그들도 빛 가운데 빛이 미치지 않았겠는가 그러한 부분도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예수를 전한 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있는 건지 예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비슷하게 하셨는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 앞에 있는 어떠한 복음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건지 예수 자체에 내가 관심이 있는 건지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는데 고민하고 갈등해도 괜찮구나 어떠한 갈등과 고민이 오더라도 서서히 통합해 가면 된다 오늘 제가 이석훈 교수님을 만났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또 여러 공동체를 접하면서 조금씩 내 안의 것과 통합해 가면 되겠구나 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픈 아내분을 보면서 무엇을 도울까 생각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해줄 만한 충고도 있을 것이고 다른 좋은 거 소개해 줄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무엇을 도울까 그 생각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와닿았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엄청난 관심이 생긴 게 있는데 김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런 어떤 독후감 같은 걸 써와서 서로 나누시고 한다는데 사실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 뭐 이연래 목사님 말씀한 것이든 김 목사님 말씀한 것이든 형제들이 나누는 것이든 제 나름다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주 신랄하게 그런 것들을 나눈 독후감이 있다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되는구나 하여튼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그리스완에서 더 깊은 사귐을 위해서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일찍 참석해서 처음부터 경청을 해야 되는데 울산에 사는 우리 작은 아드님을 모시고 온다고 울산에 들러서 오는 바람에 차 안에서 들었는데 100키로 달리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잘 안 들렸는데 그래도 늦게 와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완에서 너무나 생각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이거를 우리들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완에서 서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완에서 교통하고 생명을 함께 나누는데 아마 귀한 발걸음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져요 오늘 말씀은 다시 또 제가 다시 들어보기로 하고 울산에서 아들하고 오는데 제가 부산에서 양문회 할 때 10여 년이 넘는 동안에 제가 아들만 둘이거든요 그 아들 둘이가 늘 제가 양문회 할 때마다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써 제게는 너무나 든든한 힘이 되었고 밑거름이 되었고 때로는 양문회 아이들이 처음 시작할 때 몇 사람 없었지만 때로는 한 사람 있을 때 있고 또 어떨 때는 20명이 넘게 있을 때도 있고 많은 파고를 쳤지만 우리 아들 둘은 강압적이든 자위적이든 항상 양문회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다른 애들은 양문회 참석해서 자도 제가 이렇게 지적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졸그나 자면 제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우리도 다른 양문회 아들처럼 대달라 이렇게 막 반기를 들기도 할 정도로 자식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들어서 그대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정말 귀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언어도 필리포스 2장 사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화하고 해서 언어로 지었고 진어는 보배진 자야 하늘호 자야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배다 이런 뜻으로 진어, 은호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은호가 울산에서 근무하는데 오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늘 같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군대 가고 직장생활하고 이러면서 7년 만에 지금 온대요 교회 사태 일어나고 이런 것도 다 보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 어떻게 됐는데 궁금해하고 엄마 아빠의 행보를 아주 잘 주목하여 보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감각이 또 탁월하기도 하고 자랄 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로 생명으로 이긴 경험들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제 아내는 하여튼 큰아들과 작은아들 보면 너무 제가 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갖고 맨날 너무 힘들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있어요 제가 하여튼 그리스도에만 미쳐서 그 길만 가다 보니까 제 능력을 개발을 못하다 보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줘서 오늘 또 엄마가 같이 교회 가자고 권유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함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자매하고 우리 작은아들 좀 교회 앞에 인사하고 싶었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주 와서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인사만 해라 아들 작은아들입니다 임은호고 나이는 97년생입니다 97년 3월 25일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영적으로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하러 나갔으면 인사만 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시간도 없는데 구구절절이 너무 말이 많으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왜 저래 많이 하노? 이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속훈 오라버니 말씀처럼 빛 가운데 우리가 사귐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 자식도 빛 가운데 사귀어야 문제가 없고 또 이렇게 분란이 없고 또 어떤 원망도 없고 억울함도 없는 것처럼 오늘 너무 우리 아들하고 온 이 걸음걸이에 맞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아이를 키우면서 자란 게 하나도 없는데 늘 감사로 살아준 우리 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오늘 또 내가 왜 가야 되냐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네가 따라와 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기가 산다 이러니까 그러면 간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함께 와서 엄마의 기를 살려주는 우리 아들이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보배고 너무 빛 가운데 사귈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이렇게 잘 소개해 준 아빠도 있었는데 또 엄마가 간증해 주니까 너무 온전하게 가족이 합쳐진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간증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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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